내가 한 거 아니에요. 안 했는데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김호영? 그놈 사기꾼이에요. 변호사 자격만 가진 변호사기꾼. 일 하나 맡기려고. 살인밀수. 피해자 김한수, 정수아 양의 복부를. 대외적 이미지가 중요한 명문사학인데 아주 골치가 아픈가 봐. 들었지? 10년 구형, 적당한 선에서 양형, 재경기 없이 끝. 재경기? 사실을 근거로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자는 겁니다. 일단 들어봅시다. 피해자인 정수아 양은 학교에선 우수한 성적이 모범생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뒤엔 숨겨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성인 남성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이따가자! 호텔에서 성인 남성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호텔에서 성인 남성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호텔에서 성인 남성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호텔에서 성인 남성과 단둘이 조수단이 많지. 저 분당실에 막힌 거라고. 내가 왜 징계를 먹어야 하는 건데요! 톱니바퀴 같은 거야. 얼마든지 있어. 널 대신할 변호사지만. 내가 뭘 건드렸길래 여기까지 끊어내려고 하는 거야. 우리 학교는 이번 사건 관련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한수 절대 범인 아니에요 여기 와서 이렇게 음료수 돌려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형사님 우리 학교 학생들 저한테는 다 자식 같은 애들이거든요 기다려 내가 발 뻗고 참 못 들게 해줄 테니까 반갑다 정치와 법 그리고 독일어 수업을 맡게 된 부담임 기강제라고 한다 뭐지 지나치게 바람직히 해서 짜증이 밀려올 것만 같은 감정은? 안녕 2학년 3반 담임 체육교사 하소연이에요 천명고가 아니라 천명재단에 들어가고 싶었다 사람을 잘 안 뽑더라고요 천명재단에서는 천명고등학교로 가주세요 이 사건 이상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준비는 다 끝났습니까? 면접고실 학부모님들 처부 도착했어요 냉수끼리 서로 물어뜯지 말자고 나눠먹을 자심도 충분히 많은데 책임감을 좀 가지세요 별것도 아닌 걸로 징징거리지 말라고 오늘 옥상 좀 쓸까 하는데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고 민원 들어오면 짜증나니까 다 망했으면 좋겠어 나 빼고 다 정수아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는 누군가가 김한세에게 전부 뒤집어 씌웠다 누군가에겐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겠지만 상처예요 그땐 친했어요 테라랑 수아 그리고 예리까지 그딴 더러운 앨 누가 친구라 생각했는데? 뭘 내숭이야 다 아는 사이에 괴롭혔잖아 아니 그럼 저걸 그냥 둬? 그 거지같은 년이 우릴 가지고 놀았는데? 정수아에 대한 수사 이제 끝난 겁니까? 새로운 용의자만 안 나타나면 돼 누군가 아주 제대로 굳어버리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겁나? 애들이 네가 한 짓 다 알게 될까봐? 그렇지 알게 되겠지 네가 한 짓들까지 전부 본 것 같더라고 새로운 부담이 다 알면서 모른 척했다는 거야? 난 절대 억울하게 안 당합니다 내가 변호사가 된 것도 그게 죽기보다 싫어서였으니까 너도 한 새끼처럼 되고 싶냐? 뭔가 더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들어가면 죽을걸요? 네 대변화가 오가 fixing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